오늘 저희 법률한 수익들이 인간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전공 제2호 수익 일종 전문 건축업들만에 종료됩니다. 요즘에 아마 제2회에서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미리 축하해 보이셔서 괜찮도록 할게요. 저희 법률한 패션을 하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말과 겨울방학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방문관의 소식들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 만들기 쪽에 보면 방명록이 있습니다. 방명록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방문관은 종축을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추후에 조성 체험도, 체험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20일 날에 저희 팀기가 일본, 도쿄도 나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명록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일어나서 맨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 맨 앞자리에 있는 친구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 한이 안다니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도미집할 분이라는 왕피당 브라잉을 먹을건데요 장난 아니다 여기 있는 병들은 일단 이빨을 먼저 득손하면 멘토도 개가 죽기 때문에 가만히 묵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나와있는 이 범위지라는 범위지라는 범위대는 팬들은 목이 없는 브라잉 목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머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문 다음에 몸으로 훑된 몸으로 몸통을 담아서 숨을 끊는 브라잉으로 통해서 머리를 잡는 거구요 지금 우리 범위 파이터지라는 범위 여러분이 손톱을 끊기면서 몸으로 감고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헤드를 실상되어 머리부터 안으로 넣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우리 범위에 앉아가서 목이 두려워 범위에 앉아나요 성대에 앉아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